그거지! 부스터 쓸 필요 없어! 이야아아아악! 오케이 좋아! 이야아아아아악! 아아아아악! 아아악!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시청자가 하는 미니카 게임 용과같이라는 미니카 게임 담배 피우는 거 바로 나와버리고 용과같이 제로에 나오는 미니카 게임 한번 즐겨 보려고 왔습니다 제가 즐기는 건 아니고 시청자가 플레이를 하고 저는 훈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시츠후쿠 거리소 쪽 용과 같이 이거는 일단 어 마피아 어 마피아가 된 요 학생이 아무튼 게임 플레이하는 건데 미니카 매장으로 가십시오 지금 뭐하십니까 지금 빨리 자 지금 미니카 경기장으로 들어가고 있구요 무슨 더빙 오오 미니카 경기장에 들어왔습니다 실제 일본에 있는 미니카 매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게 아니고 그런 분위기를 냈죠 어 뒤에는 달리라 부메랑 같은 포스터도 붙어있구요 아니 이 복장은 아 복장 저러면 약간 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게임소리 나은데 게임소리 크게 키워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유행한다고 해서 들러봤는데 어 왔습니다 포켓서킷의 세계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이병인 선수입니다 어 나의 이름은 형광등좌 오케이 실황중계 LPG 경기장이네요 내 실황중계 레이스가 얼마나 재밌는데 그런데 니 이름은 뭐야 난 투스타다 여기서 나이와 상관없이 호칭을 다 생략하고 서로의 이름만 부르는게 규칙이야 어이 효준 왜 병인 포켓서킷에 대해서 잘 모르지 잘 알고 있는데 나 5년동안 포켓서킷 유튜버 했는데 자동차 모여 넘깁시다 빨리빨리 미니카를 사러 갑시다 자 박사형님 미니카한테 살려구요 포켓서킷 바이터 예빌다시업 형광등자 아 형광등자 빨리 형광등자한테 갑시다 안녕 어 그래 반가워요 새로운 포켓서킷 동료에 출연해 내 투지가 팝팝팝 솟아오르는 느낌 자 어 그래 아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어 머신을 선물로 준답니다 오 착하네 아무래도 어린이들의 레이스가 많거든 어른 레이스가 늘어나면 난 너무 해피해 그러니까 이 머신을 받아주길 바래 우리나라랑 정반대네요 골렘 타이거를 입수했다 고마 amis 오오오 슬릭타이어를 입수했다 오오오 파워 모터로 오오오 미들핀 미들핀이 뭐야 미들핀이 뭐야 미들핀이 뭐야 노멀 기어를 입수했다 자 기어 노멀 세트 노멀 배터리 자 노멀 배터리 저 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가보네 파이어레드 파이어레드 스티커야 뭐야 자 그럼 나랑 바로 달려보자 즐기는 방법 알려줄께 자 한번 가봅시다 자 부스터 아 이게 조정을 하는건가보네 빨리 돌리기 부스터 안정화 자 자 골렘 타이거 대 파이터 강의를 시작해 보다가 봅니다 자 레인은 4레인이네 점프 트랙 아니고 스피드 트랙이구요 부스트가 가능해 X키를 눌러서 부스트 오 부스트 엄청난 스피드를 낼 수 있지만 사용 횟수는 제한되어 있으니 중요할때만 쓰도록 해 코너나 높낮이가 있는 곳에선 코스 이탈에 주의하고 오케이 4레인이야 4레인 디지털 코스야 또 기본 킷의 디지털이라니 Y를 연타해 기압을 넣어 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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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케이 오케이 뜨거운 열정 좋습니다 자 갑시다 이제 꼬린 지점까지 내달릴 뿐 어 결과를 빨리 알고 싶으면 메이스를 빨리 진행할 수도 있어 아 빨리 진행하지마 천천히 자 갑시다 불량 뽑아야돼 불량 뽑아야돼 아 아 그렇게 말고 어 그렇게 말고 똑바로 가야지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다고 아 오케이 언덕 잘 넘고 자 이겼다 아 자 이겼습니다 아 이겼습니다 내강의는 여기까지다 아 알겠습니다 형광능자 아 형광능자 합격 합격 어 그 밖에도 모르는게 있으면 뭐든지 물어봐 나이도 비슷하니까 여러가지 상황 아 알겠습니다 행님 자 이 교류를 통해가지고 또 이렇게 뭐 배우는게 있다고 또 하네요 자 이제 파츠 상점이 있고 뭘 좀 사볼까 물건을 산다 한번 봅시다 어떤거 있는지 아 근데 일단 지금 내 미니카부터 한번 봅시다 일단 지금 내 미니카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따가 다시 올게요 아하 핫샷 닮은 외형이네요 핫샷 닮은 외형에 와 셰시를 둘러싸고 있어 자 셰시는 싱글 셰시 같구요 자 모호다는 파워모터 자 지금 보면은 코너링이 좋고 스피드가 좀 딸리거든요 어 딴거도 많네 지금 있는거면은 울트라로 가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울트라 배럴 타이어로 끼웁시다 제일 좋은거 극퀵핀 갑시다 극퀵핀 핀이란거는 진짜 미니카이는 없는 그거네요 자 모호다는 위타천모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번개모니 번개모니 위타천모터 롤러 대신 핀으로 하나 보네 아 롤러 대신 핀인가 보네 기어는 고속으로 가야지 어 슈퍼 초고속 기어 갑시다 무지개네 무지개 좋아 사이드 스테이 아 스테이 달아야지 스테이 달아야지 스테이 달아야지 스티커 아 우리 일단 스티커 파웨이 1개밖에 없고 컬러를 타이어 컬러 타이어 컬러 바꿀 수 있어 오오오 도색이 무료네 핑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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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핫핑크로 갑시다 타이어 타이어 화이트 타이어 화이트 오케이 예뻐 예뻐 아 지금 너무 예뻐 자 좋습니다 자 밸런스도 좋고 대회 한번 바로 나갑시다 지금 이 상태로 대회 한번 바로 나갑시다 어 입문 대회 말고 개구쟁이 레이서 집합 맵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개구쟁이 레이서 아 요것도 재밌겠네 초보자 공식 대회는 어떤가요 어 개구쟁이 레이서로 갑시다 점프가 있네 개구쟁이 레이서 한번 갑시다 가보자 가보자 바로 대회왕 가보자 아 가자 아 골렘 타이거 가자 자 와 매그놈 세이브도 있어 자 들어가자 오케이 스탠바이 자 오케이 갑니다 출발 잘해야돼 아아아아 출발 잘해야지 개눈이네 부스터 부스터 연타 자 갑시다 자 오케이 한단계에 또 올라가고 자 부스터 지금 못써? 부스터 못쓰네 부스터 못쓰네 아 메구미 메구미 이탈해라 부스터 아씨 안되네 아 저 게이지 게이지 저 아 나 지겠네 아 나오키도 따라오네 아 아 아씨 아 3등 했어 아 3등 했습니다 아 아 아 슬프다 아 노래 슬픈 노래 나오지마 아 나 신경질 나네 아 아 아쉬운 레이스였네 커스터마이저서 도전 자 현지 현질하러 갑시다 현질하러 갑시다 아 이래서 현질을 한다니까 자 물건을 산다 현실반영 아 무슨 현실반영입니까 자 오 좋아 있는거 다 사 한개씩 다 사 있는거 그거밖에 없어? 그만 웃어 그만 웃으라고 그만 웃으라고 자 자 갑시다 자 카즈마 1레이스 500엔 5천원 오케이 포켓서킷 입문대회 갑시다 자 포켓서킷 입문대회 자 블록커브 오케이 블록커브 디지털 코스가 가장 위험한거고 커스터마이징 합시다 자 우리 타이어 뭐 좋은거 샀나 한번 볼까 타이어 배럴타이어가 있네 오케이 배럴타이어로 가고 자 그리고 모터를 조금 올리고 싶은데 싼 모터 들어왔나 오케이 스피드 모터 아하 더 떨어지네 파워모터보다 아 하이퍼 미들 모터 가고 오케이 하이퍼 미들 모터 가고 핀을 좀 속도를 빠르게 합시다 우리 일단 코너 필요없어 코너 필요없어 아 미들핀 미들핀 일단 미들핀 가고 저거 스피드 빠르게 하려면 모터 일단 제일 좋은거 끼웁시다 오케이 모터 제일 좋은거 끼우고 자 자 어 이제 낮춰야되는데 사이드 스테이 뺄까 빼자 어 빼자 빼고 이대로 가자 이대로 가자 이대로 가자 자 자 갑니다 가자 골렘 타이거 요번에 실력을 보여주면 돼 자 자 자 가자 자 첫 출발이 중요해 손 놓는거 빡 오케이 좋아 그거지 그거지 부스터 쓸 필요없어 얌 오케이 좋아 얌 아 falar 찾기 음룬 가르 Uns crochets 굿 놓 어 바로 Reggu 끄보 이렇게 themselves 승 형 대 와 노래 개 슬프다 오케이 가자 가자 이대로 가자 이대로 가면 1등이다 자 과연 아 느리다 아 출발 느렸어 아 근데 인코스로 거의 지금 비싸게 가버리죠 자 오케이 좋아 이 정도 속도면 나중에 부스터 한 번 쓰면 돼 자 아직 부스터 쓰지 말고 아직 부스터 쓰지 말고 자 두 바퀴 자 아 뭐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 부스터 가자 아니 HP야 왜 언덕 앞에서 부스터 아니 왜 언덕 앞에서 부스터를 그렇게 하니? 아니 아니 내가 부스터를 말해도 아니 나 쳐다보지 말고 아니 나 쳐다보지 말고 HP 나 쳐다보지 말고 그래 개 쳐다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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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개똥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냐? 자 그러면 요배 잠깐 잠깐 내가 내려놓을게 HP 니가 하고싶은대로 해가지고 세팅 한번 해보세요 아니 갑자기 새로운 파츠가 입화되는 게 어디 있어 아 갑자기 새로운 파츠가 이렇게 이렇게 돈을 쓰게 한다고? 좋은 거 개많이나 스펀지 타이어도 나오네 한번 해보십쇼 세팅 한번 해보고 해봐봐 야 카본이다 이씨 야 카본 쓰면 반칙이지 자 과연 HP의 실력은 자 파란색 레인에서 시작하구요 봅시다 야발 개빠르네 치 아니 지금 아니 지금 HP님은 새로 들어온 부품을 썼잖아 새로 들어온 부품을 썼잖아 나는 새로 들어온 부품이 없었어 나는 개 학고 부품밖에 없었어 나는 개 학고 부품밖에 없었어 야 씨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제ắn은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